안녕하세요. 메디움 천안요양병원 한방제혈학과 전문의 신현태 원장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읽은 흥미로운 논문이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제목을 보니까 응급실에 내원한 급성 통증 환자의 관리에서 침치료와 몰핀 정맥주사의 비교라고 되어 있더군요. 저자들은 북아프리카의 튀니지의 의사 선생님들이셨고요. 이 논문은 2016년에 아메리칸 저널 오브 이머전시 메디신에 실렸습니다. 사실 매일 환자분들에게 침을 시술하고 있는 제 자신이지만 통증에 대한 침의 효과를 몰핀 주사와 비교해본다? 이런 시도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위 논문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침치료가 통증의 조절에 몰핀 정도만큼 효과를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논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효과의 비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중등도에서 중증 급성통증을 가지고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물론 심각한 상태로 심폐소생 등이 필요한 그런 환자들은 대상에서 제외하였고요. 침치료는 침치료 자극을 취득한 후에 10년 이상 시술에 경험이 있는 의사로 하여금 시술하게 했습니다. 치료는 가급적 표준화하여 시도했지만 침치료의 특성상 환자의 상황이나 특성에 따라서 자의 위치, 각도, 깊이 등은 약간의 차이를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교는 몰핀 정맥주사로 했는데요. 0.1mg per kg으로 하되 5분마다 0.05mg per kg을 추가하였고 최고 한도는 15mg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몰핀은 병원에서 흔히 사용되는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중추신경계에서 통증 자극을 전달하는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억제해서 진통효과를 나타내게 되고요. 비교적 강한 진통효과를 나타내서 적극적인 통증의 조절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침치료군을 150명, 몰핀 주사군을 150명, 총 3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요. 그 결과를 보니까요. 급성통증을 바스, VAS, NRS 등으로 수치화해서 평가를 하고 이 통증이 30분 이내에 50% 정도 줄어드는 것을 치료 중재에 성공한 것으로 간주하고 비율을 확인하였는데요. 침치료군은 92%에서 통증을 줄이는데 성공하였고요. 몰핀 주사군은 78%에서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몰핀 주사에 비해 침치료가 급성통증의 완화에 더 효과적이었다는 겁니다. 몰핀 주사군에 비해서 침치료군 환자들이 더 쉬운 환자들이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겠죠. 연구를 진행할 때는 시술자도 연구자들도 환자들도 간섭이 혹여라도 반영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무작위 배정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증상이 줄어든 시간을 보니까 침치료는 16플러스 마이너스 8분 몰핀 주사는 28플러스 마이너스 14분으로 침치료군이 성공하는 데 걸린 시간도 훨씬 더 짧은 것도 또한 확인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시술받은 환자 300명 중에서 부작용 발생건이 총 89명이었는데 이 중 침치료와 관련된 부작용은 단지 4건, 나머지 85명은 몰핀 치료군이었다는 겁니다. 치료 효과가 빠르고 성공률이 높고 거기에다가 부작용도 현저하게 적은 침치료 이 연구에 참여하신 의사 선생님들이 물론 10년 이상 침치료를 시술하셨던 분들이시지만 아무래도 침치료의 오리지널이라면 한의사가 아니겠습니까? 이 선생님들이 경우 단순히 통증 부위를 자극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시행하셨던 걸로 보이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지하법에 대해 강의를 할 때 환불을 직접 자극하지 않아도 경락계통을 이용해서 통증을 조절할 수 있음을 말씀드렸었죠. 자고 일어나서 목이 안 움직일 때? 네 그렇습니다. 수삼리라는 경혈, 팔에 있는 수삼리라는 경혈을 자극해서 목의 운동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 말씀드렸었죠. 환불치료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락을 이용한 치료까지 가능한 침술이라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죠. 전세계적으로 한의학, 동양의학, 침술 등에 대한 많은 연구자들이 있지만 저는 한국의 한의학이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뛰어난 한의학 치료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 뛰어난 기술을 더 가까이 해보시기를 꼭 권유드립니다. 저 역시 항상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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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